자, 정국씨 정국? 왜 또 저요 형? 늘 포인트 성대모사 하나 가자 자 6위 형 빠르게 해, 빠르게 해 보시다 너는 넌 내가 도전해 너는 너는 내가 도전해 자, 아름향 나를 봐!! 도전차 자 나 태형이 태형이 뭐 가사가 뭐였지 형 목 밀자고 가로워 똑같다 자 진영 자 지민이 머릿속으로만 가세요 지민씨 아 좋아 호비 나는 어렸다 형이요 쉽지 않은데 잠잇고처럼 여덟을 벗고처럼 야아 대단하다 그 순간처럼 뉴스에서 하는게 더 많이 왔는데